은혜의 신의 의미 우리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무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갑없이 주시는 호의, 조건 없는 선물 이런 것들이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이 은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라 그랬죠 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별하지 않고 배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특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토가 주체가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바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한 보좌를 보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보좌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야 라고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환상에 깨고 난 다음에 이 제자가 프란시스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 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나 악한 사람이야 에이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성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살인자도 있고 강도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그런 나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합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에이 사람아, 자네는 나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준 은혜를 그 강도에게 주었으면 강도질 하겠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살인자에게 주었다면 그 살인자가 살인하겠어? 그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바울이죠 사도바울 하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한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쭉 지나온 자기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9절 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참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과연 겸손합니까? 사도바울은 성격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도 그 기질이 남아 있었어요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가 요한이 잠깐 함께하다가 일탈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분쟁이 생겨서 마가 요한 거의 평생 안 봤어요 마가 요한이 가고 싶어 해도 대륙 가지를 않았어요 그걸 끝난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격이 그냥 담즙질 성격이죠 한 번 아니라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박해자여 폭행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통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기족이 아니거나 거부가 아니면 이거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식민지 나라의 국민이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죠 마치 여러분 아프리카야 흑인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시민이 된 것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봅시다 바리세파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세파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생전에 사역하실 때 가장 적대 세력이 바리세인이죠 바울이 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최고 학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다 이 말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성균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벌써 신분 상승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바드 정도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작은 가마니엘 문화생이라 하면 거의 정상으로 신분이 상승이 되는 그래서 자기는 나는 가마니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 율법 이런 부분에서 능통한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다음에 학자들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예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공예에서 기독교 말살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정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색으로 가는 중에 주님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가 피파가는 예수야 너 왜 나를 받게 하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을 보는 순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깊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빌리포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신분 혈통 권세 율법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다 이 말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예수보다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보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더 귀하다고 여기면 그런 신앙생활에 방해 됩니다 예수 믿는데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보세요 예수 믿는데 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보다 귀하게 여기면 못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다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 교회를 비팍하고 박해했던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가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가치하다 무가치한 겁니다 만삭되지 못하다 여러분 덜 돼서 나오면 칠삭동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7개월 만에 나온 것은 칠삭동이라고 그러고 8개월 만에 나오면 팔덩신이라고 팔삭동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를 똑똑지 못한 사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지 못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거나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살아간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120명의 사도가 있었고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70문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교회 창립할 때 출발된 120명의 다락방 성도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인물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해석의 열쇠를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댄 것은 은혜로다 나의 나댄 것은 은혜로다 나의 나댄 것은 은혜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물리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보니까 23만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4만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물론 부상 경상 중상 다 포함해 가지고 200만 명이 넘어요 1년에 4600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과속하지도 않고 음주운전하지도 않고 나는 정확하게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사고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 났어요 음주운전 아니에요 과속 아니에요 무사고 20년이에요 와서 받는 걸 어떡하라고 작년에 여러분 사망자 수가 여러분 보니까 28만 명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만 170만 명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병원 안 간 것은 내가 식이요법을 잘했거든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했거든 난 과식하지 않거든 나는 정기적으로 등산하거든 물질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거 참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참 기회가 많아 내가 노력했거든 여러분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공로보다도 여러분 자기의 어떤 여러분 대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노력 내 능력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막힌 일들이 느닷없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숙이 되면 이것조차도 은혜 속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올까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경련과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이 정도면 그것만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젊은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자기는 일생을 수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원장이 이 수도사에게 계속 강조한 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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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가 원장님 원장님은 계속 은혜 은혜 하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뭡니까 그래 내가 자녀에게 시간이 되면 가르쳐 좀 세 하고서 얼마 갔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수영장에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수영을 하면서 그 수도사에게 원장님이 말했어요 자녀 지금 물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아니 물이 어디 있긴요 다 전부 다 물이죠 이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물과 같은 거야 우리를 둘러싼 전부가 은혜라니까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나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내가 숨쉬는 것도 은혜요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은혜요 살아있는 것조차도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소남이나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는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보세요 찬양하고 또 어떤 헌금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회 교사로 그 다음에 예수사랑 큰 잔치에 또 특별한 활동으로 정말 여러분 힘에 진하도록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한 가지만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절망을 소망으로 끌어낼 수가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영화 봤죠?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한 여인의 기구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스칼렛이라는 주인공이 있죠 이 발랄한 여주인공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있겠지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지 무슨 뜻입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여러분 내일의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에는 또 내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많은 찬양 가운데서도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하는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조용히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시야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구구절절 사건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부의 칼렘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 팔 없는 기타 연주자 멜린데스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태어날 때 팔이 없어요 다리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발가락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 앞에서도 또 대통령 앞에서도 연주하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짐승은 없으면 안 돼요 짐승은 눈이 없으면 죽어요 짐승은 여러분 다리가 없으면 잡혀 죽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없어도 헬렌 켈라처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닉 부이치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라는 말은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외에 그 무엇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상승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철학이 그 정신적 가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넓게 뜨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그러한 증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니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만한 것 안에서 조금 넓여 보세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찾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태양이 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다 나는 몰랐을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